여러분들 이 베이비 도지가요 폭등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베이비 도지의 폭등 허술 속도와 또 제2의 베이비 도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폭등 빈코인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베이비 도지가요 저번 달에 BNB 체인에서 수수료를 0%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이러한 투표를 진행을 했었는데 베이비 도지의 이러한 제한의 결과에 무려 99.57%가 동의를 하면서 베이비 도지의 수수료 0%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이어졌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 베이비 도지 역시 BNB 체인에서 수수료가 0%인 베타 버전을 출시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베이비 도지의 수수료 소식을 계속해서 기다렸던 많은 홀더분들이 반응을 또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BNB 체인 베타 버전을 출시하고 나서 이렇게 유키드라는 곳에서도 가스비 최소한의 가스비만으로 유키드에서 웹사업 쇼핑 경험을 즐길 수 있다라면서 베이비 도지의 수수료 0%와 관련해서 베이비 도지의 수수료 0%와 관련한 협업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베이비 도지가 지금 현재 웹3와도 굉장히 큰 관련이 있는 그러한 주제들을 내놓고 있는데 베이비 도지 NFT 마켓플레이스도 출시가 되면서 NFT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이비 도지 수수료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더욱더 좀 집중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바로 바이낸스 호재 속보 때문인데요. 바이낸스에서 상장을 시켜주는 조건들이 다양한 조건이 있겠지만 특히나 이 접근성 일반 유저들이 이 베이비 도지 코인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절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 베이비 도지도 지금 현재 바이낸스 퓨처 넥스트의 4위 랭크가 되어 있으면서 4만 4천명 많은 사람들의 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낸스가 최근에 또 하나의 코인을 이렇게 추가로 상장을 시켜던데 그것이 바로 4월 12일 이후로 바이낸스에서 추가로 상장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한 달만에 또 낫코인이라는 이러한 코인을 상장을 시키면서 바이낸스가 꾸준히 코인을 상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낫코인이 무엇이냐 하면 텔레그램 코인으로 알려진 이 톰코인을 계약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낫코인이라는 것인데 바이낸스 상장 이후로 엄청난 급작스러운 폭등이 왔다가 지금은 또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낫코인은 텔레그램과 큰 연관이 있는데요. 텔레그램 앱에서 가상코인과 상호작용을 해서 토큰을 최근에 할 수 있도록 사용될 삶의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2013년 11월 텔레그램 내에서 베타로 처음 소개가 되었고요. 지금은 무려 낫코인 커뮤니티가 600만명을 기록을 하면서 정말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상장 조건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가 또 중요한 것인데 지금 낫코인 커뮤니티 역시도요. 600만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베이비두지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210만 팔로우 수 지니고 있고 낫코인에 절대로 굴하지 않는 그러한 팔로우 수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커뮤니티 활동을 늘려가고 또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불러일으킨다 하면 베이비두지에도 충분히 상장이 될 수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잠깐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미치라는 고양이 민코인이요.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해서 상장을 해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4월 26일 한 달 전에 출시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코인 전혀 고꾸라질 없이 계속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제가 이 코인 추천드렸었는데 지금 고양이 민코인들이 아직도 화제입니다. 자 지금 사실 여러분들 엄청난 긴급 속보가 있습니다. 바로 일주일 사이에 2만 3천 퍼센트의 폭등이 일어난 그런 코인이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었겠지만 이 캣코인 지금 2만 3천 퍼센트 폭등이 오면서 고양이 민코인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에 신호탄을 쏴준 것이 바로 이 캣코인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이 소식 모르시면 안됩니다. 제가 매 영상마다 계속 얘기했어요. 제가 매 영상마다 말씀드렸던 일론 머스크의 3월 20일 트윗 데어리스 노밈 아이저스 러브유 하면서 고양이 트윗 띄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양이 민코인 시대 온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엄청난 폭등 벌어졌고요. 여러분들이 5만 원만 넣으셨어도 지금 차 한 대를 뽑을 수 있는 값이 이 캣코인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 투자 계속 진행하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자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으신 거 아시죠? 제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사실 이 캣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께 특별히 3월 25일 날 제가 찍어줬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2 남겨서 이벤트 참여해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이렇게 저의 폭등 민코인 추천 따로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의 코인 하면서 캣코인 추천가는 그냥 대충 적었어야 민코인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폭등 일어날 것이고 어디서 구매하시고 어떻게 구매하시는지 구글 드라이브 링크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제가 보내드렸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캣코인 바로 투자 진행하셨다면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졸업하셨을 겁니다. 졸업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졸업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워낙에 이 코인이 시가총액도 낮았고 거래량도 낮았던 코인이다 보니까 잘 모르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제가 애초에 일론 머스크 트위터 뜨자마자 2시간 만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관련 코인들 싹 다 찾아봤었고요. 그래서 바로 25일 날 제가 저희 구독자분께 찍어드릴 수 있었던 거고 근데 여러분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준비한 선물인 폭등 코인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자 어떻게 보면 로또 코인이라고도 제가 부르는데 자 바로 이 코인입니다. 자 이 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총 900% 상승 지금 왔었고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 코인 상장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월 30일에 상장이 됐고 계속된 지루한 행보기간 보이다가 지금 4월 16일부터 갑자기 급작스러운 폭등 오면서 지금 1원에서 15원으로 약 15배의 폭등 일어났거든요. 자 약 10배 넘는 폭등 지금 일어났고요. 자 이 코인 지금 3995위 그리고 3000위에 낮은 시가총액 거래량 보여주면서 자 제2의 캣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코인 제가 오늘 들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급하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굉장한 긴급 속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인 받으시는 방법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자 박도아의 개인 번호인 010-5745-142번호로 문자 2 이렇게 적어서 전송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가끔 이제 제가 이런 이벤트 진행하면은 아 이거 유료 아닌가요? 이런 식의 질문들 계속 많이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100% 무료 다른 래퍼럴 유튜버들 보면은 뭐 이것저것 링크 가입해라 막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절대 없고 오직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구독해주신 감사한 분들 위에서만 그냥 제가 저의 시간 들여서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번호로 문자 2 보내주신 다음에 댓글로 문자 완료 이렇게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정말 짧게 걸립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하고 더 나아가서 4억, 10억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저희의 인생이 크게 달라질까요? 저는 단언컨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0억, 100억의 자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앞으로 비트코인이 4억을 가든 10억을 가든 저희 같은 서민은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든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투자는 수익률이 많아봐야 2배에서 3배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계속해서 민코인을 공부해 가고 있는 것이고 저 나름의 기준을 세워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 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9860원으로 월 환산액으로 계산을 하면 206만 740원이죠. 먹고 살아가기엔 턱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이 금액을 받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많이 있습니다. 항상 뉴스 틀어보면 코인으로 졸업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넘쳐나는데 왜 저희 주변엔 없는 걸까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영상 클릭하고 들어와 주신 여러분들은 충분히 코인 졸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려는 모습만 봐도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한 발자국이 나중에는 아주 큰 차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죠. 저 또한 여러분들과 같은 한 명의 트레이더로서 매일매일 10시간 이상씩 코인 관련된 정보들을 공부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항상 노력하는 박도아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다. 여러분들께도 수익 챙겨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영상 클릭해서 시청해주신 분께 제가 이렇게 폭등 코인 추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또 날씨가 여러분들 풀려서요. 여행 가기에 너무 적절한 날씨입니다. 모두들 코인 졸업하셔서 모쪼록 가족분들과 친지 분들과 함께 휴양지 가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는 그런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한 이벤트 역시도요. 저희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코인 졸업을 위해서 저 전문가 박도아 역시도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